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컨텐츠이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후기로서 제1편에서는 캠퍼스 분위기, 면접 대기실, 면접실 이동, 면접실 분위기 살피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면접은 1차 합격자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한국어 면접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면접은 오전 오후 2조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조는 9시에 시작되었고 오후조는 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전조에 속한 학생들은 제시간에 캠퍼스 도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 세종 캠퍼스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학 도착 후부터 대기실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오전 오후로 줄을 나누었다 보니 북적이지 않고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해당 면접 건물에 들어가면 재학생분들께서 교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면접 시간이 될 때까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떨리기 시작할까요? 면접 대기실 분위기 안내드립니다. 면접 대기실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까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면접 시간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노트를 보거나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안내의원의 말에 모두가 핸드폰을 제출하고 번호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후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모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안내의원에게 신분 확인을 받았습니다. 면접 시간이 되었을 때 안내의원의 부름에 3명씩 면접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면접실로의 이동은 가슴이 쿵쾅쿵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푸세요. 면접실로 가는 중에는 자신의 순서와 맞게 줄을 선 후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면접실 앞에 있는 안내의원의 말을 따라 1명씩 면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1번 학생이 들어갔다면 2번과 3번 학생은 면접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후 순서가 임박한 사람들은 나와서 면접실 앞 의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면접은 앞사람이 면접실에서 나오면 바로 들어가 진행됩니다. 자 드디어 면접실로 입실합니다. 면접실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3명의 면접관분들이 계시고 학생은 준비된 의자에 인사 후 앉으면 됩니다. 그 후 면접관분들이 번갈아 가시며 질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후기 중 면접실 입실까지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면접문학 및 제가 답변하고 기억나는 내용을 기준으로 생생후기를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